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 주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거리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4th Christian chapter 1, post 18-25 거리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 보금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정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또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 정치인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서덕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거기에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시간과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을 다 썼습니다. 한국처럼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교육에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속이는 것입니다. 신기로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은 잠깐 동안 육신이 사는 동안에, 썩을 육신이, 죽을 육신이 사는 동안에 어떤 이익을 취하게 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도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이익이 경건이라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많이 얻는 것이 경건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결과다. 이렇게 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어느 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1, 2% 정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경건이 이익이다. 결국 예수 잘 믿는 결과가 몸도 더 건강하고 육신의 힘이 잘 되고 더 많은 물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정치인들도 많은 사람에게 좌압을 만들고 이런 정치인들, 대통령들이 후보대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일자리를, 30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지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자기들의 명예를 위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딱 세 가지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똑똑해서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육신의 정욕도 채우고 안목의 정욕도 채우고 그러면서 몸도 더 건강하고 그리고 산산 같은 거 봐서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거 집도 멋진 집에 살고 엘리베트 하는 집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돈을 투자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지만 그들이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그들의 지혜 역시 어리석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께서 사도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보고도 얘기했지만 불교에 있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 학교에 갔더니 선생이 불교에 대해서 강의라고 세상에 미국에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불교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럴듯하게 들리더래요.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는 그나마 말씀을 잘 아는 아이야.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학년 아이가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는 아인데요. 그런데도 와서 말씀도 잘 듣는 아인데 그걸 들으니까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죠.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혼란스럽지 않고 아 저것들 어리석은 거구나 저거는 지혜가 아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크리스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그 능력이 없이 학교에 다니면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면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이 받게 되면 이미 때가 안 됐습니다. 세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재해는 육신의 정육과 암흑의 정육과 이상한 사람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20일 넘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죠. 모든 육체는 풀 같다고 그래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품은 시들고 늙어서 죽는다 이거죠. 꽃은 떨어진다. 대통령 해봤자 떨어지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의 대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세상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죽었다 이거죠.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들은 사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이르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도 좀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의의를 위해 자기의 나름대로 정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양을 여깁니다. 정봉주 같은 사람 나는 고려를 지키다가 승교자가 됐다. 세세 남을 것이다. 죽으면서도 영광 속에 죽었어요. 이순신 장부도 죽고자면 살고 살고자면 죽는다고 그대로 지켰어요. 여러 번 죽을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런 경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안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한계 죽은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그리스도 한계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주님관계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가요. 육신으로 얼마나 죄를 집니까 여러분. 이게 다 정제가 돼 지옥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육신은 죽은 것으로 처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는 받지만 이것 때문에 지옥 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받게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안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혼입니다. 소울 믿음에 결국 너희 소울 혼들의 구원을 받으므라 너희가 너희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영혼이 아닙니다. 너희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우주를 다 줘도 너희가 바꾸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을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주를 다 받으면 뭐 죽음은 그만인데 세상 사람 말로 이렇게 세상의 죄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면 아 좀 사는 것을 얘기하지만 죽는 것을 전파하느냐 저 바보들 아니냐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장사되신가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할 때 영생은 이것이니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주임을 내가 영접해서 그분이 안에 있어야만 내가 그분을 알고 이것이 참 지혜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노안에 육신의 정혁과 암모의 정혁과 이생의 자랑은 다 없어집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가는 것을 똥처럼 버렸다 했어요. 덩. 그래서 일본이 영어로 덩입니다. D-U-N-G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안하는가 아는 방법은 당연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귀하게 보느냐 배선을 불러 보느냐 이 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랄지라도 유명한 석회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물질을 잔뜩 쌓아앉고 있으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타이틀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교 박사학위를 보지 않습니다. 날높고 기억장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되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분으로보다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부활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로만을 다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만드는 다윗의 왕국처럼 강하게 만들 것을 그들이 말했지만 그가 죽으시니까 이거 뭐야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분이 거칠은 반성이 됐어요. 확 반성에 입었는데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있으니까 가닥 걸려 넘어진 거예요. 거칠은 반성이다. 스타블링 블락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 그들은 이 거칠은 반성에 넘어져가지고 지금도 어플해진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우리즘을 이루는데 자기네 메시아와 가지고 이 땅을 자기네 왕국으로 만드는데 안 되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프리메이슨 뉴 월드 오드와 연합해서 그들이 하게 되면 아 성전도 지켜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다가 나중에 큰 부담스러지요. 진짜 거칠은 반성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역시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 사건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믿게 되어서 멸망길로 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 받아 봤잖아요. 저도 교육을 받아 봤기 때문에 알아요.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아 봤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그 모든 교육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연망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나중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둘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임에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셨기 전에 헬라 철학자들이 온 세상을 그들이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테레스 소코네테스 뭐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여러분 니체도 있고 칸트도 있고 철학자들 많잖아요 그들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필러서프라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지혜는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예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다고 그랬거든. 이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마찬가지죠. 영원하지 않은 썩은 이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이 철학자들이 이 전도서라든가 자문에 있는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써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도둑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말씀을 다 도둑질한 사람들이다. 내 앞에 온 사람들은 그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돌로 생명을 얻고 너 풍성이 없게 하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멸망끼리로 인구하는 철학자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이 철학의 철학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과학까지도 자기들이 발견한 것을 나는 여기까지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건데 발견은 이만큼은 없고 아직 발견한 것은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과학의 반론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만들어오는 원리와 이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거 알겠습니까? 주님이 천연한군 이런 걸 알겠습니까? 새이름살렘을 이런 걸 알겠습니까? 새하누과 새 땅을 이런 걸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학교 가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나누게 한다고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게 한다고 그랬죠? 최소한은 그걸 배워가지고 이 땅에서 바보가 안 되고 물질계에서 바보가 안 되고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진화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받는데 진화로이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F학점 맞았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그 학생을 주님이 졸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용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설로만 갔던 사람같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장사사신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 이 세상은 심판받았구나 예수 안 믿는게 죄구나 예수 믿지 않고서는 올라갈 길이 없구나 하늘에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방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표를 할 수 밖에 없죠. 제가 따랐던 정말 나에게 월급을 주고 이 미국에서 와서 공부까지 시키고 생일별 다 돼지고 엄청난 제가 은덕을 받았지만 회사 회사로도 그렇게 받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라니까 그 사람을 불쌍해 보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아 왜 사표를 냈느냐? 아 저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편지를 썼죠. 여섯 장 편지를 썼죠. 원은 육체는 풀과가 금형에는 풀의 꽃과가 풀은 시들과 꽃은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어머니가 권사안이었어요. 그대로 됐죠. 연봉은 떨어졌죠. 지금 벌금을 몇천억을 내게 되죠. 뇌 수술을 했죠. 심장 수술을 했죠. 시들 머리 허여가지고 이제 뭐 다 됐죠.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의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언젠간 깨닫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모리 장원을 썼고 전도서를 썼고 아가서 솔로모리 뇌을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게 전부 지혜의 말씀이 된 거죠. 여러분 솔로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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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나이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기도했잖아요. 내가 어린 나이의 왕이 됐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탓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낳으라고 지혜만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특해가지고 야 네가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기특하다. 지혜도 주고 부와 명예도 주겠다. 앞으로 어떤 왕도 너만큼 그렇게 영광을 받는 그런 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솔로모리 지혜를 받고 나니까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했죠. 이방 왕들이 왔다가 그냥 그 솔로모리 지혜에 까무렸을 정도였죠. 특별히 그 이집대 시바이오 같은 사람 말이죠. 심지어는 솔로모리 염모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경나무니 그것을 지낸 자는 행복하니라.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지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죠.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워졌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슈를 내리는 도다. 노아홍수 때 그 깊은 하늘에 있는 엄청난 물을 쪼개버리니까 물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하신 걸 믿고 명렙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의 생명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The tree of life가 아니에요. A tree of life.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 나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하고 더하고 다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도 생명 나무예요. 생명 나무에서는 열매가 날 거 아닙니까? 생명의 열매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먹고 생명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 나무에서 살아야 해요. 성령이 있고 겁난 사람은 내가 생명 나무가 됐다는 것을 절대로 몰라서는 안 돼. 그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증거했죠. 아 그런가 뿐 내가 생명 나무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건 내가 생명 나무처럼 해야죠.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으로부터 생쇄의 강에 흘러내리라. 생명 나무니까 생수가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나무는 다 수분이 있잖아요. 그 생명 나무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란 말이죠. 그 생수를 하려면 기러내야죠. 입으로 기러내야죠. 기러내야 돼요. 자꾸 기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신선한 물이 나옵니다. 범범물이 안기를 내면 그냥 북북 빠져가지고 먼지가 쌓이고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물이 내려간 펌프처럼 된 사람이 많아요. 한 번 온 일 나면 워낙 힘들어. 붕에 나죠. 쥐아쥐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난리치고 아이고 좀 컬카라하게 좀 나졌네. 기동 가서 소리 지르면 컬카라한 거 나졌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막 걸립니까 성령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영을 받으면 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명철을 받아요. 명철. 지혜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여기서 만나요. 바울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다 만나요. 천연한국을 미리 보게 돼 있어요. 세일의 삶도 보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거야말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계획도 세울 수 있죠. 표대를 세워놓고 지난주에 표대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식과 이장을 들여. 하나님의 날로서 일으켜놨구나.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위라기 그렇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개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하면 영원히 지속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찬양해야 돼요. 북한은 김일성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하고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헛된 아버지도 찬양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못하면 되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찬양에 나와야죠.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게 됐어요. 무서워한단 말이죠. 워낙 큰 사람을 썼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워낙 큰 사람을 썼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주민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죄를 안 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조심하는 거죠. 말 아버지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양심이 갇혀게 돼서 잘 때 막 그냥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갑자기 막 고통 속에 따라 나중에는 울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죄를 반복시 못했어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손님은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건면을 했어요. 아주 엄하게 건면을 했어요. 그 아들에게 한 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이 네 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은혜가 들이니 그리하면 네가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오.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 아니니 정정 네가 누울 것이오. 네 잠은 달리로다. 지혜를 받는 사람은요. 잠도 잘 자요. 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클래스에서 선생이 불교의 일과 철학의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성령께서 요번에 여름학교 가가지고 잠원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해요. 예수의 영국들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잠원 강의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잠원 강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잠원이 무슨 격언이 아니에요. 이 속에 열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잠원한 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치해가 밖에서 외치고 거울이 돼서 소리를 말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억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며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자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아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디서 보는 자들이 지식을 비유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학교가 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황탄과 같이 외쳤잖아요 사녀를 외쳤잖아요 마이크를 외쳤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제 예수의 시를 받으라고 외쳤잖아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가요 How can I say? 어떤 흙이 있는 사람 사진 다 찍었는데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성경책 기원하는데 성경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없어요 하나는 다 없어버렸어요 제가 자랑할까봐 별사람 다 만났죠 소세 사람이요 한국 마켓에서 외치죠 거의 없어요 한 사람 영접했어요 한 사람 딱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왔다가 아이고 여기 너무 교회가 작네요 부담 느낌이네 그거 안 오더라고 누가 돈 내라고 그랬나요? 한 번도 돈 내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왜? 물질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20년 복학하면서 거의 생활비를 세상 사람으로 대여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설렁을 외치고 설렁을 외치고 오늘 난도 방방복고에서 외치고 여러분 LA 나와 보세요 제가 외치고서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는 20배릭 사람들이 외쳐요 크레인 헬스 크리스도 할 시엘오 고운 헬스 크리스도 할 시엘오 신 헬스 크리스도 할 시엘오 이런 거 외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일은 설렁을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신 예수를 믿어라 그렇다면 열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방방복고에 아직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도 누가 하고 있을 거예요 사도마을은 주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탄우가 따위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에서 봤어요 거기서 뭐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째생이니 이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는 만물이 이전에 계시고 만물이 이전에 계시고 태초죠 또 만물은 그런 말미야만 존속하느니라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런 시작이며 주문자들부터 첫 번째로 나섰으니 이런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런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만큼 교회만이 인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주 모여야 돼요 여기 모일 때 지금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러 정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호이시는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라 이렇게 하지 그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저희 멘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 교회의 성령들의 찬송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맞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찬송할 수는 없어요 노래하는 거야 사랑받기로야 돼요 나는 사람 이거 노래지 이게 찬송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교회에서 불러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없게 부를 게 없어요 사도 요한도 반무섬에 있을 때 성령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휴고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봤죠 또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 걸 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셨는 것이다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요할리스만 본 태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 그랬어요 사도요한은 만졌어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무릎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같이 누워가지고 주님의 이렇게 코를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방 그랬어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이 되겠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지라고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내릴까 내릴까 그러는데 요한은 누구예요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지금 빵에다가 이걸 자네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딱 찍어주니까 가려주다가 그걸 받고 나갔잖아요 막 이니까 그다 생명이 미쳐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어디서 온 자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당신 죄를 해주무셨고 장사자였다가 셋짜들이 부활했으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영원한 성격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을 외쳤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욕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않으셨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대화를라는데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자식을 싫어하며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하지 않으며 나의 모든 창망을 경멸하였더라 환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서야 이제 흰 마릇하고 많은 연료가를 쓰고 그냥 노른 두껍 같고 말이죠 안에는 불이 막 앞에는 불이 막 삼키니까 그분이 오시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삼키고 그랬죠 그때서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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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겠나이다 이스토라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로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스토라이 미안하다 때가 지났구나 아마 주님은 그때도 그렇게 자리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어떻게 하냐 때가 지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위당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 말씀을 받은 다음에 시편 119편에 엄청난 길 챕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분이 증거할 말씀을 몇 구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격히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그렇다는 사람으로 살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해야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된 죄가 드러나거든요 하나의 말씀과 비교할 때 딱 드러난다고 해요 이 말씀은 거울 같다고 그러죠 빛이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죽기에 범죄지 아니하랍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이 보고 들어가지고 마음에 간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질 수가 없죠 말씀은 안 듣고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죠 나에게 명체를 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년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니라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의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합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다 그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는 아주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 주여 주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어요 주의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끈다 그러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것 외에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신규로 같은 거예요 따오기 같은 거예요 보이듯이 보이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것 신규로 같은 거라고요 마침 말이죠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말 앞에 이 캐럿 홍당물을 말이죠 그걸 갖다 놓으면서 채찍을 때면 그거 먹으려고 막 달리잖아요 아무리 달려 보세요 매일 코앞에 있는데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는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고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철학의 학교에 있다 철학자 중에서 그래도 유명하던 사람 미찬한 사람은 평생을 한 일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죽었대 죽었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악할까 자기 악한 건 모르고 자기 예수 안 믿어서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대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철학자는 대변한 사람이에요 속브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자기도 모르고 결국 배백의 제사 드리고 자살했어요 그 사람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나보고 자신을 알라고 그래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죄인인 걸 몰라요 마침내 사도 요하는 요한교수 19장에 나오고 하늘이 확 열리면서 예수구시도께서 흰말을 타고 하늘이 열려가서 오는데 주위에는 엄청난 군대들이 희옷을 입고 주님을 따른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고대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권한을 받은 만큼 왕관을 받아 주님과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려는 거예요 노아시대에 죽었죠 노아시구에 다 죽었죠 방귀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죠 마찬가지로 방귀에 갔던 예수구시도 아래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만이 물에 옛날 떠오른 것처럼 물에 떠오른 것처럼 하늘이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내려와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불러심판하고 우리 같은 어리석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합니다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구시도가 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구나 이것도 증거했어요 게시록 직구잖아요 만약에 만져주러 오시는 예수구시도는 그분의 재와 명자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이 세상 이 지구가 마기 때문에 재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실 것이며 광야에 장미가 튀게 될 것이며 사자가 짚을 먹게 될 것이며 땅이 회복되어가지고 수소하는 데 또 시를 뿌립니다 회복된 땅입니다 이런 때가 오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 없어져버리고 지금 로마로 통하잖아요 모든 대통령들이 로마가 전하잖아요 육 대통령까지 로마로 통해요 거기 잘못 보면 안 돼요 옛날 중세 때는 경황에 잘못 보면 나 황당했어요 그때 되면 로마로 통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테러의 도시가 아닙니다 마을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쎄 신부는 주님과 함께 공동상독자로서 이 땅을 다스릴뿐만 아니라 천만한 별들을 지구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장미한 것처럼 우리도 말만 하면 이 사람은 저기 가고 저 사람은 저기 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공간에 가서 잠시 동안 마기 때문에 그냥 잠겼지만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죽은 별들로 내버려 뒀는데 지구만이 살아있는 별들로 별들로 만들었는데 그때 가려면 주님이 그냥 만들어주겠어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찾아오시나이까 그렇잖아요 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찾아오셨나이까 맨날 아담처럼 우리도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들과 새 땅과 새 겨루살렘을 아름답게 보존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갖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아낌없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하세요 명철을 구하세요 그런데 지혜가 명철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아직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분이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왕국으로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받아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정말 지혜를 받아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말씀을 증거하는 프리처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축복 생명나무로서 생명나무답게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지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지혜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는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이제는 죄를 지치 말고 의의를 행함으로 의의 병기들이 되어서 의의 종들이 되어서 생명나무들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도 생명나무로 만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처도 이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참 우리의 일 직업은 생명나무로서의 생명을 주는 직업 이것이 참 우리의 불의심을 받은 대로 행하는 직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주는 자들이 되어서 영유권에 주는 자들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아이다 내 주님 이보신 그것은 참 바릅니다 아무 성교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따로 자리만한 저 전성 다 불러서 이 천한세 장호신군 산대군이 내 주님 수많은 고통을 다 채워가셨네 주님 신신처럼 늘어 있네 나 눈물이 있네 시험상 보냐도 차라리 만난 저 찬성과 나선 이 천안세의 산불승부 산불구주 내 주님의 무신 귀하여 나만인 요한 요한 내 말 이제 악에 빠질대 주 나를 부르네 시원성모라도 잘라라 거천성모라서 이천한 세상의 신주 상대 품주기 내 주님 영광에 오니라 눈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도 영원히 살겠네 시원성모라도 잘라라 저 전선 떠나서 이천한 세상의 신주 상대 품주기 내 주님 영광에 오니라 내 주님 영광에 오니라 그리고 아멘 고맙습니다